2024 세상에 없던 아이코닉한 콜라보 걸그룹이 탄생할 아이랜드2 NA. 아이메이트 여러분, 당신의 아이를 찾으셨나요? 당신의 아이를 위한 응원으로 서포트가 시작됩니다. 아이랜드2 NA 공식 투표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지윤,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? 지윤씨한테. 탈락자를 발표합니다. 아이랜드와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. 정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. 공동의 운명을 건 마지막 테스트. 아이랜드 대 그라운드? 총 3번의 배틀을 진행합니다. 그라운더가 이길 때마다 방출자가 3명 발생합니다. 첫 팀이 만약에 다 이긴다? 9명이잖아요. 대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.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팀장이 잠깐 멈췄었어요. 제가 오늘 왔습니다. 꿈같았어요. 여기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었어요, 너무.